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심역사 직업탐구의 엔딩이에요. 자 의사양반이라는 호칭 의사양반이라는 호칭 이 1940년대에 당시 야인시대에서 연결했던 시명이라는 그 배우 김영인씨가 연결했죠. 당시의 시명은 양반 칭호의 이미지가 바뀌는 과도기 중이었어요. 당시의 양반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그 약간 선생님들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반이라는 그 칭호로 붙이는 게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. 음 그래서 그래서 양반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 같고 음 지금은 보통 지금은 보통 이 선생이라고 부르죠. 보통은 선생 뭐 아니면 이제 음 대학병원에서는 직급을 써서 뭐 교수 과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. 음 교수 과장 뭐 뭐 직책이 있으면 그 직급에 직급에 맞춰서 부르겠죠. 그리고 근데 보통 민간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냥 선생님이에요. 음 그리고 이제 배우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그 배우 강승원씨가 이 의사양반 역할을 맡았죠. 백병원 의사양반 음 이보시오 의사양반 해가지고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. 했었다고 하네요. 자 그래서 그 오늘의 이 사짐 역사 인물탐구는 네 이제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할게요. 자 그래서 오늘 그 오늘 되게 그런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했는데 음 임팩트 있는 컨텐츠였고 좀 사실 좀 몇몇 인물을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. 몇몇 인물을 더 넣을 수도 있었는 게 왜 그러냐면 좀 예를 들자면 이런 인물도 있어요. 좀 그 야구 선수들 그 야구 선수들에게 좀 약간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라면 그 토미존 서저리를 처음으로 집도한 그 토미존이라는 투수의 수술을 처음으로 집도했던 그 프랭크 조브 박사 프랭크 조브 박사가 이제 그 토미존 서저리 집도한 뭐 이런 사람도 좀 그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근데 이제 프랭크 조브 박사는 솔직히 죽은 지 얼마 안됐어요. 지금 제가 뭐 이런 오늘 이런 자료들 준비하느라 눈이 좀 많이 피곤해서 눈이 좀 많이 침침해져서 좀 평소보다 좀 눈이 좀 힘이 좀 많이 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. 네. 지금 눈에 뭐가 들어왔어. 그렇고 어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의사 중에서 이국종 박사 이국종 선생님이 있겠지만 아직 그분은 현역으로 활동 중이시고 아직 은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서 오늘은 안 다뤘어요. 오늘은 그래서 안 다뤘고 어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고 일단은 그 안 다뤘고 좀 다루고 싶었던 의사들 몇 명 더 있겠지. 뭐 프랭크 조브라든지 뭐 아니면 좀 또 저기 저기 영등포 쪽에 그 병원 하나 있었잖아요. 거기 그 병원 운영했었던 그 의사 선생님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그 영등포 쪽에 조금 그 되게 외딴 곳에 병 그 뒷골목 이런 데 병원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기억 안 나고 하여간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역사적으로 언급할 의사들 되게 많았어요.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된 그 의사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네 솔직히 그 부분은 그 그 부분은 이제 알렌 알렌이 그 개신교 쪽을 사여서 음 제가 아마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 의료계 업적에서 그렇게 큰 건 없어요. 알렌이라는 그 사람은 다만 우리나라의 그 서양 외과 수술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그런 케이스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딱히 없었어. 그래서 안 넣은 거고요. 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안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심형은 실제로 고자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백병원이 그 당시 의사가 누가 누가 있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더 뭐 다룰 건 없었다고 봐요. 음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좀 인기 과목이 몇 군데 좀 한정이 돼 있죠. 특히 우리나라에선 좀 성형외과가 좀 인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음 우리나라에선 성형외과가 되게 좀 인기가 많은데 음 좀 사실 물론 의사라는 직업도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.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음 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잠깐만요. 너무 둥부셔가지고 그 그런 건 중요하겠지만 좀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직업이니만큼 좀 정말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좀 일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오늘의 결론이에요. 자 그러면요 눈이 좀 굉장히 침침하네 굉장히 침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